아, 사방이, 망 결정 사방이냐? 불러주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안 입는 거 맨날 밤벤 조끼, 맨날 밤벤 조끼가 우리 건너들이 얇은 조끼 하나 사고 싶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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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가야 되는 거야? 아우, 수고하잖아, 수고하네. 여기 기다려요, 옷다가. 그게 있잖아요. 적용도 돼야지. 어, 저 사람들. 여기 가야 되는 거야? 제가 안 보고. Crow 뱉 지금 다시 내려오는 집? 응 길 못 찾아서 내려오나 보다 멋있어님 저거 한 장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? 혼자 갈라 좁은 여행에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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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의 정체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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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